중계방 한 번 가봐 올려줬나 우리 치킨 얼마 반이냐? 어? 자주 먹었잖아 자주 먹었어? 나 혼자 많이 먹었어 근데 시킬 때마다 여보 별로 안 먹더라 맛있겠다 와 까칠아 잘 먹을게 까칠언니 안계시나? 너무 맛있게 생겼다 아 올려졌네 네 우리 아이들 좋아해요 아 여기 양념장 안주셨다 여보야 여보야 아주 형이라 해 아니 후라이드 시켰는데 양념장 안주는데 어디있노 이거 노란색 양념장 주시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맥콜 있다 맥콜 줄까 맥콜? 어 맥콜 시원하여 한 잔 가와 바라바라바라바라 사랑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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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뭔데? 아이씨 족발 당선 조심하라니까 소스 다 자빠질 뻔했네 으응 응 아이씨 으응 으응 아이씨 족발 당선 sok 어!! 와.. 내 요거 안 눌리고 있었으면 니.. 뭐야 이거.. 치마 당수에 걸렸네.. 내 이거 딱 안 잡고 있었으면 오늘 다 절단 났다고.. 어구 이거 받아요.. 이상하게는 느낌 안 좋더라.. 내가 딱 눌르고 있었지.. 어? 어.. 역시.. 나의 예질이여.. 야 이거 도넛 치아.. 뭐? 터.. 야 시원하게 한잔 하세.. 하세.. 어.. 시원하게.. 맥콜.. 어.. 아.. 우리.. 복부인하고 안지가 얼마인데.. 뭐.. 호칭이 이래가 되겠는겨.. 맥콜.. 고마.. 부인하이소.. 나 여보 할게예.. 야 이거 부었잖아 여보.. 맥콜입니다.. 어.. 어.. 부인하이소.. 야 안 돼.. 그래도 치워.. 부인하이소.. 내 뭐.. 어.. 여보 할게예.. 한잔 쭉 들이키있어.. 어.. 보이면 안 돼.. 컵에 부은거는 괜찮다.. 매콤.. 안 돼.. 오오 맛있다.. 니누아 먹을 때마다 마우스를 나한테 주노.. 뭐.. 집에는 갈나나.. 여보 할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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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메.. 집에는 갈나나.. 이게 뭐.. 집에는 안갈리 그럼 얘기하잖아.. 누가? 에휴가.. 광철해.. 이거있.. 여호가 집인데.. 어? 이 무슨 말이야.. grains En.. 여보.. 휴대끼만 갈나나.. 전부.. 영호가 집인데 뭐.. 투석땐.. 대표팀.. 뭐 예민 반응을 보여 남편이 붕실한데? 야 번개같이 가와 이거 네 남편한테 하는 소리지? 번개야 남편이 궁시릉되면서 다 한 이게 네 남편한테 얘기하는 소리지? 어?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지? 어? 번개야 안에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네 남편이 얘기하는거지? 그래 그래 맞지? 어? 앞으론 싸무르라이? 그래 네 남편 하는 소리 요다 뭐한다 얘기해? 아우 저 시발 보냄이 저거 마 채팅 자제해라 알았지?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잠영어 234 예 우리 잠영어 234가 착합니다 우리 회장 포스 킥뷰 2,3,4 뭔지도 모르나 봐 계속 매너지팅 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잠영어 234가 착해요 형도 왔냐? 미주향기도 착해요 뭐하냐? 아니 착해 오르면 주시더라고 뭐하냐? 뭐하냐? 하하하하 우리 부인은 날개 뭐 이런거 좋아하고 나는 퍽퍽살 좋아하고 닭을 먹어도 궁합이 잘 맞아 응 그치? 응 우리 부인은 날개 다리 뭐 이런거 좋아하고 저도 착해요 저 착해요 너무 착해서 피곤해요 막 그래 따지면 인마 나는 나는 굉장히 착해 응? 어허 우리 응? 사진에서는 사진 모습은 형님같은 우리 어? 어? 김이사님께서 저는 이모티콘을 다 치시고 어이? 응 어 아 까칠아 근데 솔직히 멕시카나는 잘 안 시켜먹거든 그잖아 응 아 맛있다 까칠아 잘 먹게 까칠아 잘 먹게 까칠아 언니 계좌? 있지 얘기도 안하시던데 허허허허 허허 어 어 뒤태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렇지 어 눈팅 언니 언니 있네 으허 피자? 우리 피자 피자 언제 먹었지 우리? 우리 피자 먹었니 오래됐잖아 오래됐어 세 시간 지났어 아니다 하나 몇 시간 먹었지? 피자? 일곱시에 배달 왔어 그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시간 지났는데 막 배고프도 되지 그쵸? 응 고춧가루 여정아 한번만 얘기해라 아까 왔냐 했잖아 관심받고싶어? 여러분들 이 상황이 개가 불쌍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먹는거 고대로 먹으면은 몇 년 못살아요 그렇게 주면 안돼요 딱 맞춰서 몇 개만 몇 개만 주고 말아야지 우리랑 같이 먹으면 안돼 오래 못살아 개가 불쌍한게 아냐 mayim 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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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살코기 조금 띄가 한입 쪼라 조금낙 쳐다보네 끝에는 바삭바삭한 끝에는 주지말고 안에 퍽퍽 쌓여 살코기 그것만 줘라 너와 앉아 눈에 뭐 묻었네 일로와봐 이거 뭐야 일로와봐 시큼한거 뭐야 와이티티 와이티티 어서와 도네미 안받고 쌀고기 하나 줘봐 고기? 이거다 확실하라 밑에만 뼈야 이것만 이거 뜯어줄까? 됐어 이거 너무 천천히 먹을거야 약간 배불러 약간 배불러 약간 배불러 화면에 왜이래 됐다 아우 아우 놀래라 아우 놀래라 이리와 닉 닉 닉 닉 닉 닉 닉 닉 닉 얘 렉 없네? 없어 여보 왜 이렇게 더워? 엉덩이 몇도 했어? 응? 더워 더워? 응 손가락 빨지 마라 응 다 빨길래 깔아있지 기염이 나오거든 기염이 나왔어? 나오면 응 그래 시청자들 속 거룩하라고 하면 싹 손가락 빨아 그어야지 응 어 아 시켰다 어떡해 어 김민사 형님 어 김민사 형님 어떻게 김민사 형님 아 김민사 형님 김민사 형님 김민사 형님 어떻게 김민사 형님 어 어 어 어 아 아 김인사 오빠 고마워요 어 어 다리야 뭐하노 다리야 아 지났다 아 뭐하노 지났다 지났어 내놔 4개 어 이제 없다 아 아 김인사 오빠 감사합니다 야 화면 4개 있다 껏다 키자 해봐 아 아 씨 잠깐만요 껏다 키게 이거 좀 그럼 돼? 어 오 왜? 아 놀래라 아 이까지 나온 줄 알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더 좀 더 이렇게? 됐다 어 왜 이러지? 와이파이가 그래 복들여라 큰 복들여 슈퍼 울트라 김인사 오빠 슈퍼 울트라 정의 이름으로 북을 받아라 와 여보 왜 이러지 켄? 신경 쓰지마라 어 켄 그냥 봐야 가끔 이런 여보 배 불러 여보 배 안불러? 아 여보 별로 안먹었지 아 들어 이거 드러워 나 피자 두조각 두조각 먹었다 이거였냐? 지가 다 먹었고 내 보고 배부냐고 뭐야 너 암 이기적이네 남겨 이따가 내가 먹을거야 내 인마 무은거 없다 먹으라고요 정의해라 다 먹어요 오늘은 여보 다먹어 오늘은 여보 다먹어 이거 피자 두조각 음 맛있냐 신나 남들이 알면 피자 내가 다 먹는 줄 알 거 아이가 아 아이스크림 먹어서 이렇게 배부르구나 음 맛있다 아이스크림 마지막에 먹고 이거다 이거 먼저 먹고 돼지야 음 피자박 아니고 마이스크림 아까 그거 내가 다 먹어서 배불러 으응 어 아 모라일드 모라일드 맛있다 음 음 안녕 민희 입됐다 어? 뭐? 천재 먹어야 나 콜라나가 와 이거 탄성 빠졌는데 채워줄까? 그 뭐 니하고 나 사이에 무슨 나도 빠졌다 이거 언제 부은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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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요거 줘야지 얼음 터서 나 이거 치맛 먹고 저리 가라 무릎에서 발 내놔라 발 내놔라 비교 올라가 올라와 앉아 발 내놨어 어? 어? 빨리 차렷 차렷 차렷은 부동자세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렷 차렷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자세 차렷 구동자세 쫙 발 내놔 발 내놔 발 내놔 발 내놔 발 내놔랑 발 내려라, 발 내려라, 발 내려라, 발 내려라, 발 내려라. 아, 설마 왜 이러지? 와. 아, 이제 됐다. 헉, 흥긴다. 올라가.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침 뱉지 마라. 새끼야. 혼만다. 한 번씩 이거 새끼. 침을 뱉어서 왔어. 됐다. 아,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안지가 몇 년인데 이거 뭐? 호칭이 이래가 되겠는겨. 동생 아니소. 내 행님 할게예. 한자 쭉 들이키소. 보의라, 로보. 아, 그러니깐. 아냐. 콜라맛 기랄이네 콜라맛 기랄이네 콜라맛 기랄이네 콜라맛 기랄이네 콜라맛 기랄이네 잊지 말아요 녹화 땜에 들어가라? 녹화 땜에 들어가라? 네